안녕하세요 유태본들 반갑습니다 조마훈 유튜브의 조마훈입니다 자 오늘 공지는 두번째 공지인데요 두번째 공지는 두번째 공지영상은 유튜브 댓글에 대한 더빙에 대한 더빙에 대한 댓글에 대한 공지니까 이 공지는 제대로이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공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현재 하루에 이제 더빙을 보시면서 혹은 이제 비디오게임을 보시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이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내렸어요 좀 녹화하기 쉽게 엄청난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일단은 댓글에 대한 좋은 점은 아니고 일단은 통제 통제와 차단 그리고 좀 주제가 놀랍죠 차단 이렇게 하고 들어보니까 이제 좀 그런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제 댓글에 세가지를 막을 생각해요 욕설 성드립 그리고 침묵 자 우선 이제 그 욕설은 뭐 제가 욕을 하죠 어 그러니까 더빙에 대한 더빙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더빙을 하다보면 욕이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욕을 뭐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댓글로 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더빙인거지 유튜브에서 욕을 하는거 자체를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걸 방치한다 이거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동안은 뭐 통제를 안 했었던 뿐이기 때문에 첫번째 욕을 하게 되면 어 삭제 그리고 어 아이디가 차단이 된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댓글을 다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가 너무 어 심해서 두번째 성드립이 너무 심해서 어 그런 부분은 뭐 성적인 부분이 뭐 더빙에 제가 몰라서 했던 부분도 있어요 뭐 글자가 있었더라 숫자가 나는 숫자가 그런 의미인지도 몰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20개 뭐 30개 40개 뭐 이렇게 막 실제로 막 그 학생분들도 많이 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굳이 뜻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도 이제 성드립 안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어 차단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침묵을 대해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아 이제 좀 주제가 많이 무거운데 어 뭐 예를 들면 음 우선은 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나가기 위해서 욕 한번 하겠습니다 윙딩 시발 여러분들 얼마나 저 중간에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조마모님 욕좀 해주세요 조마모님 욕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 많습니다 실제로 어 그래서 한번 한거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제가 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더빙 봐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어 서비스 어 팬서비스 어 자 그래서 한번 했고요 윙딩 시발 뭐 이런 것들 아 이제 욕은 이제 그만 욕은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들은 욕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세번째 뭐냐 지금 유튜브가 가장 뭐가 큰 문제냐면 아무리 영상을 제가 내려도 댓글을 내려도 2일전밖에 안 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댓글이 500개 혹은 이제 이틀 정도 지나면 천개 정도가 날리는데 댓글이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제가 재밌는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좋은 얘는 아닌데 뭐 어 여러분들이 댓글 놀이를 하는거에요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뭐 이런 것들은 귀여워 근데 뭐 이런게 있어요 뭐 아이디가 샌즈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샌즈라는 아이디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프리스크가 댓글을 달면서 연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엄청만 놀아 근데 그게 막 2,30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쌓여요 근데 제가 그래서 댓글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아 뭐야 이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막 대부분 댓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봐 머더 샌즈랑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어? 뭐 엔더 휴먼 뭐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끼리 뭐 샌즈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펄 샌즈 같아 뭐 이러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끼리 뭐 놀이터처럼 노는 건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부터 이제는 안된다는 거야 이것도 하면 안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세번째 공지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제가 댓글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마다 댓글을 확인합니다 월요일마다 댓글을 확인하는데 너무 바빠요 일정이 어 일단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오후에 일단은 일어나서 오후는 아니고 이제 아침이나 이제 점심때쯤이나 점심때 최소 점심때 왜냐면 일단은 점심때 일어나서 더빙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좀 밀린 일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끝나게 되면 이제 새벽 1시 정도가 돼요 새벽 1시 정도가 되면 밥을 먹어요 새벽 2시 정도가 돼요 새벽 2시 정도에서 이제 영상을 편집합니다 아프리카 뭐 방송 이제 다음밥 방송 편집을 해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6시에서 7시 정도가 돼요 그다 보니까 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진짜 왜 항상 제가 오후에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빡센데 유일하게 지금 월요일날 휴방이거든요 금요일날도 휴방인데 금요일날 밀린 일 하는 거고 월요일날도 밀린 일 하는데 월요일마다 댓글을 다는데 예전에는 몇 주가 지나도 있었는데 이제는 2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는 거라든지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제가 댓글을 다 답변을 달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뭘 물어보거나 뭐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하루 하루 지나면 댓글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이틀 지나면 댓글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심할 때는 진짜 그래요 하루만에 댓글이 넘어가 버려서 볼 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댓글 답변을 제가 일주일마다 달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이라든지 크크크크크크크라든지 뭐 웃기다 뭐 이런 데서 웃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병맛 더빙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언더테일을 주제를 가지고 완전한 그런 놀이터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유튜브가 조만문 유튜브가 언더테일의 그런 놀이터는 아니거든요 어 이게 언더테일을 저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교실을 만들어 준 건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 비디오 게임과 우리 유튜브 더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놀이터로 만들게끔 모아서 침묵을 시키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려고 영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실제로 보면 여기 스팸일 수 있는 댓글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유튜브가 걸러내요 스팸을 다 지우게 되면 스팸 댓글을 지우게 되면 하루만에 이렇게 스팸 댓글이 다 떠버려요 여기 보면 다 여러분들하고 다 노는 내용이에요 다 댓글 놀이하는 거 근데 여기는 뭐 솔직히 성드림이라든지 자기 뭐 홍보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지 다 여기 떠요 링크라든지 링크 거두시는 분들은 근데 전혀 문제가 되는 댓글들이 아닌데 이렇게 스팸일 수 있는 댓글로 목록이 뜨면서 자동 차단되는 이유는 유튜브 시스템이 걸러버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놀이터처럼 지금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끼리 댓글을 너무나도 많이 달다 보니까 이게 스팸일 수 있는 댓글이 자동 차단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는 댓글의 기능을 전혀 제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제가 한번 내려볼까요 이거 내리려면 진짜 한참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댓글을 달게끔 이제 여러분들의 친목질 이거는 정말 줄여야 돼요 당분간은 여러분들도 친목질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연기 샌즈랑 파피루스가 3, 40개 댓글을 나눠요 여러분들 아이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언더테일 갤러리에서 해주시고 그건 유튜브에서 할 만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영상에 댓글을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다 제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유튜브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그래? 그럼 좀 줄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누가 그러고 놀고 있으면 공지 영상 한번 봐주세요 하고 거기다 이제 리프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보시고 이제 벌써 다음 영상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이제 3일 전 이렇게밖에 안 뜨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목은 이제 안 됩니다 친목과 놀이터를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꼭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당분간은 어 이게 차단을 제가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 더 이상 이제 친목을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통제를 안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진짜 좋은 댓글을 남겨주는 분들은 답변을 못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변을 달 수 있게끔 제가 뭐 5일로 줄이든 4일로 줄여서 보는 간격을 줄여서라도 모두에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제가 답변을 달아 드릴 수 있다는 건지 뭐 재미로 그냥 좀 뭐 답변을 달아 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단하고 통제를 하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언더테일 재밌는 더빙 많이 했어요 오늘 진짜 긴 더빙 했는데 하... 진짜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댓글을 달면 답변이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유튜브에서 더빙에다가 뭐 그냥 여기다 댓글 하나 달아요 그러면 솔직히 배넥맹치님이 달았다 그러면은 아 답글에 뭐 팬이에요 뭐 60몇 개 올라옵니다 근데 조만문 유튜브에 조만문이 댓글을 달는데 그냥 그냥 씹어버려 씹고 그냥 거기다가 완벽하게 자기들의 그런 놀이터 이거 여러분 정말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셔도 최소한의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셨던 친구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린 친구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제부터는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잘 따라주시고 재밌는 더빙 오늘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비디오 게임도 꼭 많이 봐주세요 가끔 상처받아요 나는 왜 더빙 후보를 왔는데 조만문 새끼는 왜 계속 비디오 게임 올려가지고 보기가 힘들게 하냐 솔직히 저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를 그렇게 왜 싫어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옹호해주는 댓글이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생 때도 저랬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아무튼 이제 그런 댓글도 제가 하나하나씩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좋은 식으로 답변을 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댓글을 이제 답변 달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달 수 있게끔 도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꼭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는 더빙 봐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